무분할 프로그램 무분할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날이나 사실상 같은 운동을 합니다. 이분할 프로그램에서는 예컨대 하루는 가슴 운동과 등 운동을 하고 하루는 하체 운동과 어깨 운동과 팔 운동을 하는 식으로 나눕니다. 헬린이에게는 무분할이나 이분할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또는 분할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그냥 기본 종목의 자세를 열심히 배우면 된다고 합니다. 3분할, 4분할, 5분할도 있지만 헬린이라면 그냥 남얘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분할인 듯 하면서도 2분할인 것 같기도 한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들을 대충 살펴보면 2분할 같지만 어느 날이나 가슴 운동, 복근 운동, 하체 운동, 등 운동을 한다는 면에서는 무분할에 가깝습니다. 무분할에 더 가깝다고 보아서 1.3분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가벼운 날에는 어깨 운동으로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하고 가슴 운동으로 덤벨 플라이를 하고 복근 운동으로 레그레이즈를 하고 하체 운동으로 맨몸 스쿼트를 하고 등 운동으로 래플 다운을 합니다. 무거운 날에는 팔 운동으로 덤벨 컬을 하고 가슴 운동으로 바벨 벤치 프레스를 하고 복근 운동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하체 운동으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고 등 운동으로 턱걸이를 합니다. 바벨 벤치 프레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턱걸이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무거운 무게를 다루기 때문에 무거운 날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근력 향상에 더 집중하는 날입니다. 순전히 헬린이를 위한 보디빌딩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운동 종목 수가 너무 적은 이런 프로그램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2분할 또는 3분할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남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턱걸이를 빼면 여자가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프로밴드의 도움을 받으면 평범한 여자도 턱걸이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헬스를 통해 남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가 원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려는 여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렛풀다운만 머신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프리웨이트 운동을 위주로 짰습니다. 프리웨이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령과 엿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머신은 헬스장에 있는 온갖 헬스 머신들을 가리킵니다. 프리웨이트에서는 운동 궤적을 항상 자신이 그려야 하는 반면 머신들은 궤적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 운동보다 프리웨이트 운동을 배우기가 훨씬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보디빌딩 선수만큼 원하는 근육을 잘 쓰면서 머신으로 운동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 프리웨이트 운동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다른 운동들에 비해 훨씬 지루한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배우는 재미를 쏠쏠하게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는 3대 운동, 5대 운동, 7대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1.3분할 보디빌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설적인 보디빌더 강경원의 영상들에도 크게 의존했습니다. 7대 운동들 중에서 바벨 로우와 딥스는 뺐습니다. 바벨 로우를 뺀 이유는 초보자가 제대로 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딥스를 뺀 이유는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벨 스쿼트가 아니라 맨몸 스쿼트로 한 이유는 데드리프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리니 수준에서는 횟수를 많이 늘리면 맨몸 스쿼트로도 운동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 선수들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근육을 겨냥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보다는 전신의 힘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헬리니에게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헬리니의 운동은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근력을 키우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헬리니의 운동은 법에선 헬리니의 운동을 키우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